순우리말 퀴즈 순우리말 퀴즈 순우리말 퀴즈 말, 마실 살아있는 순우리말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순우리말 퀴즈 도전자 오늘 각오는요? 오늘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제가 다 맞춰갈게요. 어, 느낌이 좋다고 하니까 순우리말 퀴즈 지금 바로 나갑니다. 이 세상의 꽃이란 꽃은 다 봉오리가 벙글고 활짝 피었다가 시들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 예문에서 벙글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 망울이 생기다. 2번, 가루 따위가 미세하고 곱다. 이거 느낌이 확 그는데요? 정답 1번, 꽃을 피우기 위해 망울이 생기다. 이거 어려운데 정답입니다. 그럼 보기에 나왔던 가루 따위가 미세하고 곱다라는 뜻을 지닌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뭔가 몽글몽글 몽글다 아닌가요? 오, 몽글다. 대단한데요? 이렇게 느낌이 살아있는 순우리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와, 우리 바닷ensible 보거lichkeit 우리마다 내린